안녕하세요. 고급 한영용의학 양실회입니다. 오늘 첫 강을 하는데요. 이 수업은 통대를 염두에 두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통대 입시를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험이 이런 종류의 글을 쓰셔야 돼요. 한국어 텍스트를 보고 영어로 요약하시는. 그리고 통대를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한국어 텍스트를 보면서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좀 하시고 싶으시다든가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영어로 표현할 때 좀 세련되게 아무래도 우리가 스피킹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니까 세련된 조금은 격식 있는 문장을 써야 되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세련된 표현들을 어떻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고급 수강자 영어 실력이 상당히 쌓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서 세세한 이렇게 좀 쉽다 기본적이다 생각되는 문법 내용이나 단어는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이 어려워 하실 만한 표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업 전에 수업 저기 뭐죠 교재를 받으셨을 테니까 교재를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한국어 텍스트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걸 내가 이 글의 요지가 뭘까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영어를 어떻게 쓰겠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시더라도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훈련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안 하셨으면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원문을 읽어보시고요.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생각 좀 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볼 텍스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큰 폰트로 적다 보니까 방송을 위해서 큰 폰트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굉장히 길어 보여요 글이.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게 신문에 실리는 기고문 정도의 길이의 글이에요. 다름과 토론에 익숙한 인도인의 경쟁력. 이게 글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다 얘고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패러그래픽에서 인도인들이 활약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다시요. 이 전체 글의 요지가 뭘까요. 인도인들이 지금 요즘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업들의 고위직에 많이 기용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토론에 뛰어나다. 그리고 토론에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서 합의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글 마지막에 가서 볼 텐데 한국 사람들도 한국 기업들도 특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 좀 뻘쭘하게 인도 얘기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 한 문장 정도 딱 그 얘기를 하고 끝내요. 마치 그냥 끝내기는 좀 뭐 했는지 그걸 넣는데 그걸 글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인도인들의 성공 비결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뛰어난 토론 문화다. 이게 글의 핵심이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최근에 글로벌 기업에서 인도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르게 글로벌 기업의 주요 직책에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 능력. 이 사람들 영어 쓰죠. 영어 능력이 좋다. 그리고 수학 잘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공학 부문에도 뛰어나다. 그리고 인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인재들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민자가 많아서 세계 곳곳에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는 인도인들이 많다.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가 이게 통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이 사람이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그런데 진짜 그들의 경쟁력은 토론 문화에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게 그들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한다. 어쩌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토론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익숙지 않다. 우리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이라서 인도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다른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익숙하다. 여기에 탁월한 DNA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도 높은 매니지먼트 자리를 차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안패한 얘기? 반복이죠. 글로벌 기업에서는 인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는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언어 능력, 영어 능력, 수학 능력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은 토론이다. 토론을 잘하니까 글로벌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다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왜 토론을 잘하냐? 넓은 지역, 인도가 넓은 곳에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고 종교도 다양하고 또 공식 언어가 10개가 넘고 게다가 다 종교라고 그랬죠. 종교 많은데 가장 주도적인 종교가 또 일신론이면 유일신을 믿으면 조금 독선적일 수 있는데 다신교래요. 인도교가 다신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채기가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이런 여러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언어도 많고 종교도 많고 그러면 하나로 결집되기 힘든 이런 조건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같은 단일 민족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토론이 익숙하게 된 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토론하는데 이견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토론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러니까 단점일 것 처럼도 보이는데 한 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일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예로 최근 집권해서 지금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디 정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통합해 합의점을 찾는 것에서 인도인들이 이걸 잘 아는데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거 배우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글을 우리가 한 번 딱 봤잖아요. 그러면 핵심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통대시험을 보시는 상황이라면 또는 업무적인 목적으로 글을 읽고 요약을 하시려고 하면 핵심을 추려내셔야죠. 제가 볼 때 핵심 아이디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약할 때 이걸 요약문 한 반페이지 정도 A4 반페이지 정도로 요약문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제시한다거나 혹은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요약문을 만든다면 이 정도가 들어가야겠죠. 글로벌 기업에서 인도인들이 악진하고 있다. 그 얘가 구글이라든지 다 쓸 필요는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샌디스크 펩시 뭐 이런 기억들이 있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영어 수학능력 공학능력 그리고 많은 인구 또 많은 이민자 이걸 드는데 그러나 핵심이 뭐냐 토론 문화다. 토론을 잘하는 이유는 그럼 또 뭐냐 인종이 다양하고 종교가 다양하고 또 힌두교는 다신교고 이런 전통이 있어요. 통합을 어렵게 하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 보니 토론에 익숙하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추진력이 강력해요. 그 얘가 현 모디 정부 얘기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인도인의 문화. 이거 우리가 배우자.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의 개진이 중요한 스타트업. 이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인도인들의 태도 이런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교재에는 여기 이제 원문에 원문을 제가 한번 다시 쓰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을 쳐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요약문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넣었고요. 이렇게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요약문을 보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영어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함께. Many global corporations are naming Indians to top positions. Name them 하면은 포지션을 쓰면 2가 필요하죠. 이거를 이제 name 같은 거 할 때 They named Mr. Thompson C. They named Mr. Thompson as their new CEO. 이런 식의 이럴 때는 S를 쓸 텐데요. 이런데는 S를 쓰는 게 맞죠. 또 S를 빼고 쓰기도 해요. They named him... They named Mr. Thompson defense ministe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지션이 나오면 투 를 쓰셔야죠. 그리고 corporation. Corporation이란 단어는 대기업에 주로 쓰는 말이에요. 중소기업 얘기할 때 이 단어 쓰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을 썼고요. Many global corporations are naming Indians to top positions. Including CEO. 여기에 CEO는 관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사가 들어가면 The CEO is there. The CEO is over there. There are three CEOs. 현재 존재하는 어떤 CEO들을 지칭해요. 여기서는 직책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산이죠. Including CEO. CEO를 포함한 top position에 임명하고 있다. This success of Indians in the world of business. 우리가 흔히 경제계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The world of business이고요. 자, 이 인디언들의 이 성공이 It's owing to their ability to work with people with different ideas and build consensus. 이게 핵심이죠.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Their ability to work with people with different ideas and build consensus.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야기하고 싶으면 빌드가 좋죠. 합의를 쌓아가는 느낌이에요. 늘리는 합의를 만들어가는 능력 덕분이다. 그래서 첫 패러그래프에 영어로 혹시 글을 쓰시거나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대체로 도입문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죠. 핵심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근거 관련 내용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때 그걸 한 번 다시 언급해 주는 형식을 많이 써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런 형식의 요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소부와 같은 종류의 글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떻게 해서 농부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지 결론이 먼저 딱 나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들어가는 논설문이라든지 신문의 실온의 경우에는 핵심이 있죠. 핵심 아이디어가 그런 경우에는 맨 앞에 제시하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써봤죠. 이러자 인도인들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2도 써요. 2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도가 좀 더 여기서는 자연스럽고요. 사람들이 흔히 몇 가지 이유를 두는데요. fluency in English, math and engineering skills 이것도 물론 English skills라고 해도 되는데 똑같은 말 반복하기 싫어서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는 engineering skills, math skills, and a large Indian expatriate population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네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업로드를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and a large population at home. 그럼 본국의 대규모 인구와 an expatriate population abroad. expatriate는 자기 본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expatriate예요. 그래서 국내에도 expatriate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expatriate들이에요. 자기 나라에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유럽에 살거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expatriate죠. 자기 나라에 떠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을 expatriate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expatriat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요. 국내에 많은 인구와 또 많은 해외 인구를 사람들이 들어요.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ir ability to work with people with different opinions and backgrounds. 다른 아이디어,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건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요. people point to a number of factors as secrets of Indian success 이거를 조금 다르게 쓰셔도 됩니다. 비슷한 표현 생각해 본다면 people attribute Indian success to a number of factors 하고 이제 땡땡하고 콜론 쓰시고 요약을 하나하나 명사들을 나열하실 수도 있고요. 숫소는 stack땡하고 콜론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AND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했으니까 문제에 계속 맞추기네요. The things that are commonly pointed out as contributing factors for this success of Indians include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the things that are commonly pointed to 종종 우리가 포인트 하는 그 띵들이요 as contributing factors for this success 인도인들의 이 success의 contributing factors로 종종 지목되는 팩터들이 있어요. 그 팩터들에는 include their 소유격이 있어야겠네요. their influence in English math and engineering skills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런 문장 구조도 가능합니다. 계속 보죠.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ir ability to work with people with different opinions and backgrounds. India is a vast country 국토가 넓어요. It's a vast country composed of diverse ethnic groups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different religions. 다양한 ethnic groups로 구성된 racial groups라고 하셔도 되기는 해요. 일반적인 영어에서 일상어에서 크게 구별을 안 하죠. ethnic하고 racial을 이런 다른 언어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수를 받았죠. which has 단수를 받았다는 것은 앞에 religions 이걸 받은 게 아니고 안문장 전체를 받은 거죠. 인도는 큰 나라고 다양한 이질적인 인종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ich has fostered A strong culture of debate A strong culture of debate 라는 건 토론을 많이 한다는 거죠. 토론을 많이 해라는 게 A culture of debate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토론 문화 그러니까 한국은 좀 후진적인 이런 말 하실 때 cultural debate를 쓰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Backwoods 후진적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서 빼고 쓰는 게 좀 이상하죠. poor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poor culture of debate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토론 문화 후진적인 토론 문화는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자꾸 싸우고 감정적이 되고 이러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poor culture of debate 하면 느낌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토론을 자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긍정문만 생각해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토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말도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진적인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이름을 좀 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상할 것 같았는데 써서 입으로 해보니까 괜찮네요. 이 사람들 토론을 즐겨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여건이 이러니까 토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Growing up in a society like this 이런 종류의 사회이다 보니까 일반 논으로 말했어요. 인도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gives you 시제를 현재로 썼고 또 society like this 이런 종류의 사회는 꼭 인도가 아니어도 되죠. 이런 종류 사회에서 성장하게 되면 gives you training in something 무엇을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 natural training in debating 그러니까 토론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훈련을 하게 돼요. natural training in debating and working out differences of opinion wor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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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roblem work out issues 그런데 의견 차이 해결한다 할 때도 work out 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게 소유격은 아니죠. opinion의 difference 가 아닙니다. opinion에 있어서의 difference 형용사적으로 수식하는 거죠. opinion에 있어서의 differences 이게 없이 쓰이기도 해요. 복수로 differences라고 하면 의견 차이인 경우가 많아요. A와 B 사이의 차이점들을 말할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의견 차이에요. 더 명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걸 쓰시면 되죠. 이런 사회에서 성장하다 보면 debating의 트레이닝이 되고 의견 차를 좁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Once they reach an agreement Indians get the job done Get the job done 이라는 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이 있어 저 사람은 추진력이 있어 이런 말 할 때 잘 쓰는 말이에요. He gets the job done 일단 관사는 써야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때 더 잡은 맡겨진 일이 있는 거죠. 뭔가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거 해내는 사람이에요. Indians get the job done with great energy and determination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determination 은 의지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강한 결의 그리고 활발하게 일을 해냅니다. A good example is the 모디 administration 현재 모디 행정부입니다. which has been pushing through monetary reform and other reform measures 화폐개혁을 has been 화폐개혁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 has been ING가 꼭 여기에 걸린다기보다는 monetary reform 하고 여러가지들을 했잖아요. 이 복수 여러가지 리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it has been pushing through monetary reform and other reform measures 여러가지 개혁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using its high approval ratings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서 인디언스 러브 디베이트 디베이트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성격이 제가 이게 한국어 원문에서는 인도인들은 참 말이 많아 자기들께 무슨 얘기를 많이 해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참 생경한 모습이다 이게 앞부분에 언급되는데요 인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겠다 특히 스타일럽들 배워야겠다 이게 한국종 이야기이기 때문에 몰았어요 제가 그래야 한국 얘기 잠깐 했다가 다시 인도 얘기했다가 하는게 너무 이야기가 왔다갔다 할 것 같아서 인디언스 러브 디베이트 비슷한 말이죠 willingness 라는건 좋아한다기보다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반대자가 있는게 꼭 좋은건 아니죠 근데 반대자가 있었을 때 이거를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토론하겠다 반대 있다면 토론하겠다 토론을 좋아한다기 반대의견이 나오는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있으면 기꺼이 토론하는거죠 피하지거나 싫어하는게 아니라 디스커스 여기서는 자동사로 썼습니다 디스커스하고 워크투루 디퍼런시스 하겠다는 또 타동사로 봐도 말이 되네요 디스커스 디퍼런시스 할 수 있죠 이것을 기꺼이 하겠다는 그 인도인들의 태도는 우리가 배우는게 마땅합니다 이게 옳아요 This is an important skill for business leaders 제가 갑자기 여기서 스타트업이 툭 튀어나오면 좀 어색해요 약간 생뚱맞아서 좀 일반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좁혀나가는 문장을 썼어요 이것은 비즈니스 리더에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지도자들에게 스타트업 지도자는 즉 엉터프레너들이죠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봤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급 수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개별적인 단어 설명이라든지 문장 구조 설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쓰기에 좀 어색하시다는 문장이라든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익숙지 않을 것 같은 문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거 OL 101 1 osاء DACT 2 2 3 2 2 5 6